오늘도 역시 대중수습이 안 된다. 난 이제 괴물이 돼버렸다. 못 끝날 것 같아. 복수심이 아닌 내 성격이 되었어. 누가 없을까? 신빙동한 당신을 지켜봤어요. 단서 받은 자한테 복수심 만큼 잘되면 잘 해보세요. 한번 해봐.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싸운다고 했지? 오대수씨. 복수가 다 이뤄지고 나면 어떨까? 오빠가 아마 숨어있던 모통이 다시 찾아올까? 복수가 가만히 오대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.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